자 우리 신사 나인틴의 랜덤 플레이드에서 음악 주세요! 이 노래는... 이렇게..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내가 있다 없으니까 숨을 쉴 수 없어 옆에 없으니까 먹을 수도 없어 나는 죽어 간대 너는 지금 없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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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있다 없으니까 아 정말! 아, 정말? 아, 케이블이? 아, 케이블 허접하다, 진짜. 우리가 미안하다. 아, 여기 아니야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. 둘이 자리 한 번도 안 바뀌어요? 거의 계속 여기야? 계속은 아닌데 그나마 자리. 그러니까 두 명이니까 대형이 그렇게 많이 안 바뀌어요. 야, 이게 바뀝냐, 틀린 게 안 되는지를 모르니까. 확인이 안 되니까. 확인이 안 되니까 다 맞는 거 같잖아. 둘이 참으로 또 맞는 거 같고. 시스타 노래를 하면 되죠, 시스타. 온체 히트곡이 많아서. 음악 주세요! 아, 좋았겠다, 그런데. 가짜! 매일이 환영합니다! 매일이 환영합니다! 매일이 환영합니다! 급격! 매일이 환영합니다! 여전히 환영합니다! 음! Amber 다 젓가락으로 저 왼쪽이 지금 에듀 자식이 되겠지? 이거 소유랑 사슴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? 이게 뭐야? 아니 이거 나도 다 안 끓이는 거 맞죠, 이거? 아 정말? 아 진짜 우리 시스타 라이팅 랜더 플레임 성공! 성공!